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장 잠시 나를 못볼 때까지 기다려주고 됐어 끝 이동 완벽하지 않습니까 저 위에 사람이 있을 줄이야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죠 네 아 저 역수는 총으로 죽이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총 소리 나면 시끄러우니까 누가 암살할 때 총 씁니까 이거 칼로 하지 네 그렇지 아 경보정도 좀 파괴할 걸 그랬어 전투 피하기 완료 완벽하게 피했죠 증거가 없으니까 아 창고를 완전 싹쓸이 싹쓸이 해버린 거구나 유독 유독 유진 이준 유독 무다리, 크림투에 탈락ала! 수박! 깨끗함. 코듬로 아르바이트, 트럼프! 저쪽이 카스트로가 있는데 저쪽까지 가야하나? 개모인데? 네 된거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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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러비안 부금 틀고 싶지만 부금이 너무 커서 저작권 때문에 그 벅스에 없나보더라고요 웹페이지로 틀어야 돼가지고 내가 해줄게요 헤이 피가 chemical inspection fle Bradley 시 و 싹 왼쪽 위 왼쪽 수 짱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핥았었네 검은 수염 100명은 이제 낳아진 고수의 성장에 의해 고수의 성장에 의해 나사우에 의해 나쁜 숫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대의 무기 필요한 것들은 없죠 왕이 도전을 위해 태블루는 그들은 관측수라는 곳에 가면 만약에 관측수라고 볼 수 있다면 그가 안 되는 것들은 그가 안 되는 것들은 그가 안 되는 것들은 또는 안 되는 것들은 그가 안 되는 것들은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들은 제가 말하자면, 정치적을 말하자면 갈리엄을 쇼핑하며, 한쪽을 쇼핑하며, 이것은 현대에서 과거로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되나 아바타처럼 들어간 것 같던데? 네, 선생님. 그럼 제가 보여드릴께요. 그녀야, 그녀야. 그녀야, 그녀야. 오, 쟤네는 저렇게 깡수를 잘 마셔. 미국 사람들에게. 아, 외국 애들은? 안주빨도 없이. 속 다 버릴 텐데, 저거. 오, 여기. 뭔가 있다. 빨간 잎은 뭐지? 아,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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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하. 아하, 좋아. 가죽을 얻었어. 아주 중요한 아이템인데. 어, 어, 너무 너무 찰지게 벗겼다. 저 뒤에 있구나. 일단 이 섬을 좀. 섬에 동기화를 좀 해놔야겠어요. 동기화를 좀 해놓고, 거기 가도록 하죠. 동기화를 좀 해놓고, 그러고 가도록 하죠. 동기화 시킬 곳이 어디야? 동기화 시킬 곳이 어디야? 이쪽인 것 같은데? 여기인가? 아, 생각보다 되게 낫네. 여기인가? 아, 생각보다 되게 낫네. 동기화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운치가 느껴져 운치가 느껴져 운치가 커지는 마감 운치가 커지는 마감 운치가 커지는 마감 운치가 커지는 걸 도망간다. 자, 간장하네. 개 빠르네. 와, 개 빠르네, 진짜. 아, 세정거래한다. 아, 진짜. 야, 별풍이 지나쳐 버릴 것 같습니다. 넌 죽었다. 됐어. 무빙 좋다. 제작 가능. 체력 업그레이드 2. 나이스. 대박. 아, 제작. 체력 업그레이드 2. 멋있다. 아, 다 똑같이 생겼구나. 예, 저. Brian. This is a monster. 우, 제작. 아, 하다. 칠공이 제빼누, 이중. 다음엔, 이 윗의 이메일이 뱀모. 이 윗의 여기가 뱀모. 이 섬은 풍차가 아니라 다른 섬에도 있어요. 왜 갑자기 다들 커너를 지르고 나귀지? 가자! 노래가 안되는 겁지 returning 한일에 걸어가는 중이라서 노래가 안되나봐요 우리의 목소리가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 약탈하고 싶다 약탈해야지 와우 아우 60레벨 분낭이 어어 야 저거 걸리면 안돼 야야야야야 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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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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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60레벨 분낭이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 지금 야 모른척해 모른척해 슬쩍 지나간다 어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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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거 올라간다 어 아 어디쯤 17레벨? 저 정도는 좀 죽일만 한데 넌 일로와 근데 안걸리는게 목표인가 지금 미션이라서 안걸리는게 목표인가요? 지금 미션이라서 안걸리는게 목표인가요? 잠깐만 뭔가 이상한 미행 살해금지 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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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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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또 못 봐요 이 당시에는 거기나 폭풍까지 치는데 우린 어떻게 보는 거지 우린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린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죠 다행히 왼쪽 하단에 보시면 와이파이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배 자체가 와이파이 존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가능합니다 돌아가야 되네 우리 사과 좌측 사과 자 사과머리 사과 보이시다 사과 실패 도망가고 돌고 오자. 돌아 돌아 돌아. 아 우리가 지금 얘네를 앞섰구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지금 얘네 앞서가고 있어. 배대로 야 숨어. 숨어 숨어. 섬대로. 표정까지 저기. 여기 저기. 한 번 더 돌아서 가. 저기 뭐 파란색이 오는데? 파란색은 뭐지? 돌아서 뒤로 가자. 물품도 먹을게요. 정확히 보인다. 그렇지 정확히 보인다. 금방이죠? 자 돌아. 야 이거 거의 신급 아니야? 야 이 정도 항해사면은 루피도 이 정도면 나를 좀 이제 동료로 만들어 줘야지. 이 정도로 운전을 잘하는데. 푸앵키즘 내보내고. 뽑기기 싫어가지고 프랭킹에. 조심해. 조심해. 어. 아 나미는 이제 항해사. 직접 이거 이거. 돛 안 잡지 않나요? 걔네 이거. 저것만 재는 애 아냐? 자 슬로우 슬로우. 최종을 잡는다. 날씨가 언제 이렇게 좋아졌지? 루쏘드! 루쏘드! 로얄스! 찰.. 찰.. 찰스 베인이구나 어 뭐야 저 왼쪽에서 뭐가 오고 있어 설마 해적들이구나! 아! 쟤네들이 지금 절 동료들이야? 아 저기 붙고 있구나 아 좋아 좋아 친구들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죽여야 되나? 화포 피하기? 아 우리 피하는 거야? 화포 피해 범위 아 원으로 표시됩니다 아 노란색 구역을 피하는 거구나 아 이런게 됐어 됐어 들어가라는 건 줄 알았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내가 갈빡영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았지? 나 우회전 할 거였는데? 와 진짜 귀신인데? 네 이거 말해뾜 내가 갈빡영을 미리 파악하는 거 봐서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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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몰 그냐고! 매일 많아. 고개차전금으로 가야하네요. 오케이? 출발하자! 이벤트가 침몰 시키는 것 아닌가보네. 저respons농이다! 저쪽곳부터! 이것이야말로 회전이지. 도움보기 도라!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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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저거 맞을걸, 저거 아마? 안맞나? 네, Q 누르면, 파포? 아니, 이게 스페이스가, 이게 시프팅 나는데? Q는 아직 안되나봐요 그렇지, 좋았어! 하나 더 침벌시켰고 두명 침벌시켰고 오, 이거 봐라 아, 좀 많은데? 뒤에 따라오는 놈들 이거나 마셔라 파포! 모든 놈이 잡았다 아, 너무, 쟤네들은 너무 저렙이라서 100백년이 안되요? Kurds 좌우! 너무, 이리 와! 신발! 춥고! 두인ira 좀 대기한다 대기대방 으깨, 짓 이곳은 삼기, 쟤네들 저기 세기 밀드깨끝 사라 대기, 밀드깨끝 두명 침벌시킨 크리에다 빨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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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아주 스님 고맙습니다. 아 버티기 안 하면 죽어요. 알았어요. 버티기 꼭 해야겠네. 일어난. 어 저거 왜 안맞았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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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습득해주고 어디갔나 일로 오시오 자 일로와 어 뭐야 오 깜짝이야 아이차 후후 끝 됐구만 그 아일랜드 하늘을 가고 아 그곳을 알고 예전의 유새로 들어가는구나 드디어 암살이 시작하는거야 그名ente 내 명이란 그 위주로 가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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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는 그 위주로 가게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어르신까지 기다려주시길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1레벨 1050개 1레벨 1050개 1레벨 1050개 1레벨 1060개 1레벨 1050개 1레벨 1050개 1레벨 1050개 여기 수리할게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통통비였네 저 수리명도 어떻게 해야돼요 저 수리명도 어떻게 해야돼요 통통비와 수리를 밀려면 이런식으로 그냥 올라가 봐 힘내 할수있어 그렇지 하지 말고 그러지마 그러지마라 뭐만 보면 뛸려고 하지말고 천천히 가자 아 빠른 이동으로 마을가면 되는군요 얘는 뭐만 보면 뛸려고 그래서 도망간다 도와주기 1년이 1년정 3개월 도움보는 곳에 도움보는 곳 한 명의 미치강이라는 주 미션이 있고 이쪽으로 나중에 다시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빠르게 빠른 이동 여기지. 여기가 최고구만 여기를 우리 본부로 세워야겠구만 배수리 구입 업그레이드 좀 더 하고 싶은데 아 저 재료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포탄 오 포탄 강도 그렇지 돈 많으니까 이런 거 좀 해줘야겠다. 중포 오 대박 중포 구매 그리고 화포 세기 구형 화포는 필요 없나요? 화포 화포 세기 이제 죽었어 이제. 어쩐지 아까 우리 배가 너무 약하다 싶었어 네. 충각 달고 선의 포강도도 하나 올려주고 아 충각 달면은 배 보겜 오케이 충각 충각 포경왕이 되는 거야 난 포경왕이 될 거야 루피는 해정왕이 되겠지만 비뇨기과 의사가 되실듯 아니 포경왕이 될 거야 조용히 저거 하지 말고 화물 보관이나 해줄 걸 아 짜증나게 저거 괜히 했네 화물 보관을 할 걸 쓰레기 같은 걸 했네 탄약 보충 아 탄약 보충도 해야 되네 설탕이랑 술을 파세요 아 팔 수 있어요? 아 진짜? 오 오 대박 1600 좋아 아하 노략질 한 거를 이제야 팔 수 있구만 러운드 그렇지 러운드 파라 술이랑 설탕을 파는구만 어 새장 상품도 팔 수 있나? 아 황소상어 가죽 아 황소상어 가죽 이건 나중에 나 업그레일 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장고리 총도 사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그것 좀 하고 저장고 더 많이 쌤 쳐다가 팔아야지 화물 저장고 런 팔면 노래 안 불러요? 아 진짜? 아 계속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러세요 우리 배에서는 앞으로 노래는 금지입니다 아 이런 것도 바꾸고 싶다 빨간 줄무늬 돛 의미는 없는 거구나 그냥 꾸미는 거구나 무기도 살아 이거죠 아 이게 시프트 눌러서 발사하는 게 중포구나 저거를 더 강하게 한 거구나 어 좋아 뭔가 바뀐다 뭔가 바뀌는 느낌이 들고 있어 엄청나게 뭐 큰 바뀜은 없지만 뭔가 좀 느낌은 좋아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야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야 무기도 사갖고 하자 무기도 사갖고 하자 아 이상 이 양반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못했네 아 아 놀라지 마시고 아저씨 아저씨 저 아저씨는 늘 저걸 저것 때문에 내가 묻고 산다니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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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